아 안녕하십니까 약초 부부입니다. 아 오늘 구정을 맞이하여 뭐 잘 지내고 계시겠죠 차례도 잘 지내시고 다 조상님들한테 유튜브 가족들 다 지내겠죠. 아 오늘은 조총을 좀 만들어 보려고요. 동해쪽으로 왔다가 아침 일찍 아시는 신만희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칙을 지금 대물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한번 캐고 있습니다. 이게 한 1시간 넘게 올라왔는데 아 우리 집사람 뭐하는 거야 서서? 어허 참 이건 뭐야 아 좋네 아 이거 우리 집사람 이거 뭐 이거 뭐 탈렌트도 못하는 이렇게 어 칙을 이렇게 큰 거를 또 한 4,50kg 되는 걸 안고 있네 아 그 회장님 일을 다 하네 아 이거는 막 열심히 한번 정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이게 뭐 위에는 참 최고죠. 근데 어느 분이 그 처녀 때 아 이 밥을 먹으면은 위가 이렇게 밥풀이 내려가는 것까지 보인답니다 위에 근데 그 내려놓으세요 여보 무거워요 자랑하지 말고 던져 던져 근데 저기 사업 저기 있다 그분이 이 처녀 때 이거를 좀 조총을 누가 한번 먹어보라 그래가지고요. 그거를 먹었는데 아 그게 그렇게 좋더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시집을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그러게 안도지고 아주 지금 한 60 정도 되셨죠. 근데 그렇게 좋다네요. 그래서 그분을 또 한번 몸은 좋아졌지만 한번 찾기 위하여 또 노후를 대비해서 몸 관리를 하기 위하여 그분을 찾아갔답니다. 갔는데 돌아가셨답니다. 그분이 저기 어디라 그랬지 여보 그분이 경상도 사천 가는 쪽인데요.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래 효과가 있다고 조총이 이게 이게 근데 만드는 가정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거예요. 이제요. 우리가 이제 집에 가서 이거를 이제 분쇄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친한 지인들 몇 명이 같이 해서 먹으려 그러거든요. 한번 여러분들 제가 그런 가정까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셔가지고 이렇게 건강이 최고니까 몸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. 아 이거 이거 너무 캐시네. 내가 좀 해야 되겠네요. 와 이것도 대물이네요. 완전히 우와 몇백 년 됐네. 열심히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아 예 아 이거는 아 이거 이것도 크네요. 이거는 먹측이라고요. 이게 뭐냐면은 이게 흑측이라 그러죠. 이게 흑측이 색깔이요. 봐보세요. 이게 직중해서는 제일 약성이 좋은 거거든요. 이게요. 이게 잘라줘요. 아 이게 좋아요. 이 조총으로 하려면 이렇게 좀 좀 깨끗이 잘라야 되죠. 잘라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. 해보세요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들어봐라 이거 들어봐 자 아 아 쳐 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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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어이구 여보 여보 여기도 덮쳐야돼 자 잘라봐 여기를 잘라야 되나? 아 이게 뭐 이게 이런거 하나 따로 안가져? 따로 안가져? 따로가 문제가 아니라 암치기 암치기다 야 아 암치기 암치기다 암치기 이거 지금 소비 안되다 야 암치기 온나무 온나무 아 온나무요? 아 아 아 아 아 이제 거의 해는 이제 서산으로 넘어가고 아 이거 이제 오늘 목표를 좀 달성한 것 같으네요 한 100km 되겠네요 이거 아 아 이거 이제 너무 힘드네요 이거 또 분쇄해서 가고 또 그래야지 될텐데 이제 지구 내려가려면 또 한시간 또 한 더 시간 미국 올라가야 되니까 아 천천히 해라 천천히 아 아 허리가 다 아프네 아 아 아 아 전부 먹측이야 어 아 먹측 아 좋다 아 이제 저 구덩이 다 묻어 놓고 어 아 아 지금 내려가는 일만 남았고 아 아마 이걸 또 잘 저걸 해야되겠다 아 아 아 아 고장 많이 했다 아 아 이렇게 또 하다보면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캐고 이렇게 또 하면은 굉장히 이게 또 약효과도 좋지요 아 어 어 잘 먹이네 굵은건 다 내 허리통만 해 뭐가 굵은건 내 허리통만 해 허리통만 해 지고 가는거는 자기가 지고 내려가 어 그럼 내가 지고 내려가야지 뭐 또 한 방 맞을 일 있어 내가 그런건 해야지 뭐 뭐 아 나도 자 자 나도 맛있어 아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거 이제 다 묶고 어 이거 내려가야지 아 날씨 좋네요 아 이제 또 요걸 가서 닦아서 분쇄하고 이러다 보면은 또 하루에는 또 마무리가 되고 마네요 아 연장 챙겨라 연장 놔두고 자 연장 챙겨 나도 하나 또 넘어가진 않겠지 어 연장 챙겨 자 다 잘 챙겨라 아 자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좀 보내고요 아 또 좀 해서 이제 어 오늘은 즐겁지 않았어? 어 조금 힘들어서 즐겁지 않았잖아 집사람이 아 아 아 아 아 빵 두개 먹으면 빨리 내려가 밥을 먹어야지 배가 고파서 큰일났네 아 일로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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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와 가까이와 이제 어디 어 자 이렇게 먹측이야 다 먹측 아 수고많은 했다 요쪽으로 요렇게 자 그렇게 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만 있구요 정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약초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